야 잔 갖고 와야되는거 아이가? 종이꺼 가올까? ㅈ같은거 또 완샷이네 아나야야 밥그릇이 배가 억수로야 천천히 마셔 술 급하게 먹으면 안돼 그래 맛은? ㅈ같은거 맛은? 상스럽네 우와 하하하하하하하 카메라 방송을 또 아시는 분 같습니다 지금 몇분 계시는지 알아? 지금예? 지금 한 450분정도 있습니다 정네? 내 방송하면 몇명 있을까요? 우리째 내 방송하면 한시간에 만명이 들어와요 음 니통 굴따 그래 니 팔도 굽고 니통 굴따 유명하신 분이네요 뭐래? 뭐래? 아니 잠깐만 인싸방송을요 인싸방송에 노래 성가래주시 베이스 노래한거 해보자 조금이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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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시발거 오늘 또 레전드 나오네 레전드 나옵니까 여러분들 야야 눈가리만 깔줄 알았더니 석적이 희나마 일어나거 없다 야야 오늘도 희한하네 혹시 길냥이가 야야 복을 준다 이거 ㅈ같은거 이거 방송을 야 방송 살리네 또 뭐 노래를 할까? 문을 열어시오 문을 열어봐라 문을 열어시오 열어라 문을 잘 붙여라 야야 이런 석적이 희나마 일어나거 없다 야야 어이 어이 시발새끼야 깜짝이야 어이 어이 시발새끼야 깜짝이야 어이 어이 시발새끼야 깜짝이야 목을 풀어 아 목푼다고 니 목푸라 자 자 일나라 일나가야라 자 때려라 아 아 시발새끼야 방구 끼고 지발 깨 에이 참 가지가지하게 참 가지가지하고 자 쳐다봐주세요 빨리 들어가봐 과연 사흘만 사흘만 사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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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될 때 그때 기억은 안 나요 안 나고? 나는 기독교를 끊었거든 크 자난다 야야 아아 멋지다 야야 석적이 나면 일어나갑다 전화번호 하나 따라 하하 아아 왜 지나노 아그래 왜 그래 폴리노 형 아이고 야야 나중에 이모가 소주 한잔 먹고 방송한번 하자 우리 아구 야야 일어나거 어딨노 아 잘하네 야야 억수로 잘한다니 신금을 울립니다 어 신금을 울립니다 이모 전화번호 한개 줘봐라 그 벤테고릴라가 하는 말 공기반소리반 음 아 우리 JYP보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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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노래할 때는 공기반소리반으로 해라 말하듯이 말하듯이 뭘 X같은거 하는거는 다 갖다 붙이네 우리 다트나 카리스마님이 아까 불교라고 하신거 같았는데 그때는 되는데 혹시 춤은 어떻게 춤도 되지 춤도 되지 이태원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이야 이태원 출신 됩니까 그러면 제주도도 갑니까 아 오늘은 뭡니까 기분이 뭘입니까 이야 방송을 안췄네 형님들 뭐 없습니까 형님들 공짜로 안췄 공짜로 안췄답니다 형님들 뭐 없습니까 한 10만포인트 써야되면 내가 10만포인트 뭘 써야한다 이 아이가 이야 뭐 없나 나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야 뭐 없나 뭐 없나 내 춤췄다 하면 10만포인트 그냥 나와요 아 10만포인트가 나온답니다 준비됐잖아 벌써 준비됐잖아 벌써 형님 만약에 10만포인트는 뭐 코인 코인이 얼마 돈으로 한 사람은 그게 10만원 아 10만 코인이 아 10만 나이트 가면요 저는 나이트 안가요 클럽가요 인천가면 인천가면 선원사 이상 들어가는 나이트가 있어요 아 성인 나이트가 있고 성인 클럽이 있구나 너는 밥그릇이 그런 데 가야돼 밥그릇이다 너는 호박 나이트 이런 데 가지마라 ㅈ다 예쁜데 어 호박 나이트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니가 몸빼 바지에다 클럽 스타일 그래 클럽 스타일이지 클럽에서 양주 빨고 춤추는 스타일 그렇지 이 사람아 니는 야야 아가 멋진하다 야야 그래 가시나들 춤을 원하는 남자가 추러 이런 거나 춰야지 왜왜왜왜왜왜 또 뒤로 대가리 깨는 거 아이가 또 방송하면서 또 잘해라 똑바로 대가리 깰라 또 시발 봐봐요 대가리 두들 오늘 일하면서 다 튼 거 봐봐요 그래 영광의 상처다 그래 후랄 나올라 똑바로 해라 그거 감차 불할라 좆네 방송 중지마다 개새끼야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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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가시죠 빨리 해라 빨리 아 음악 뭐 안 틀어지노 뭐 그래 음악을 뭐 틀었고 런 투 유 형아 잘까 런 투 유 반수미 반투미 잠깐만 4 개weise 왁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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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안보여 안 보여 아 모니터가 아닌 20대에치를 내야지 아 내 눈 그리고 양쪽 양쪽 야 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이가 종이 거 가올까 족같은 것도 완샷이네 아 나 야야 밥그릇이 배가 억수로야 천천히 마셔 술 급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 맛은? 족같은 거 맛은? 상스럽네 우와 사람